교재에 보시면 투자란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한다는 얘기는요. 현재의 소비를 참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우리가 참는 대가로 은행에서는 이자를 주죠. 그런데 거기서 받는 이자 수익은 확실하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한 날이 되면 이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보장이 안 되죠.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 그래서 투자론에 보면요. 이거는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교환을 하는 게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때 지출은 현재 발생해요. 그런데 이 수입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건 미래에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내가 이 현금을 지출할 때 미래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는 투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미래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야겠어요.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률에 대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최소한의 정보를 매개로 해서 우리는 평균 수익률을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는 예상 기대 수익률을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몇 프로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개의 가정 속에서 가장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할 때 여러 개의 투자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투자안 중에서 얘가 평균적인 수익률이 제일 높다고 해서 투자자는 A안을 선택해서 투자하지는 않고요. 투자자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지 않고 얘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보다 크다고 하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해서 어떤 경우에 투자하느냐를 갖다가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는지 이 계산 능력을 또 물어봐요. 가끔씩.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돼서 얘가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런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현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현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건데 이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위험.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험의 유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죠?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결국 위험관리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고요. 221쪽의 하단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적금에 불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예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부동산이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차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차입을 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보다는 내가 그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게 또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차입을 동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효과를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뒷장에 가시게 되면 먼저 뒤에 가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있고 소득이 될 것과 자본이 될 것과 절세 효과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은 장기부에 따른 세자상의 혜택 등을 또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투자자가 가장 중시하는 게 지렛대 효과하고 절세 효과예요. 그런데 절세 효과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가 애매하니까 주로 지렛대 효과를 가끔씩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소득이득밖에 없어요. 이자 수익. 원금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해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낮은 환금성이라는 것은 유동성 위험 이런 걸 다시 등장해요. 낮은 환금이라는 것은 환금이라는 게 현금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서 배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 지렛대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뒷장에 넘어가셔서 230페이지 가시면 거기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하면 돼요. 금융 위험에서. 그래서 원래는 예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여기를 이제 하시면 되죠. 위험과 수익.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에요.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교재에서는 순서가 섞여 있는데 228페이지 있죠. 거기 가시면 위험과 수익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설명했죠.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어 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험의 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유형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위험. 일단 원래 위험적인 요소에서는 가장 큰 게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사업 위험이라는 건 다시 우리가 세분하면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위험이에요.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다는 것. 특히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을 뉴욕호라고 얘기하는데 얘네가 그때 입국해가지고요. 아마 회사에서 단체로 들어왔을 거예요. 단체로 들어와서 인천에 가서 얘네들이 치맥 파티했었어요. 그때 인원이 한 천여 명인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이 한 번에 천마리를 소비한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얘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에는 한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한 2천 명 이상. 그러면 닭이 2천 마리가 필요할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2천 마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제기 상인들이 몇 개월 전서부터 뭐를 모았겠어요. 닭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모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중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걔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때 모았던 닭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잖아요. 걔들 만약에 털 벗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튀겨야 되는데 그걸 누가 더 소비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단이 날지를 우리는 알았다 몰랐다.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그러한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업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 안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면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이 수익으로부터는 전혀 다른 결과가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무슨 위험? 사업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 위험은 뭐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지분하고 저당의 합으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면 이 저당이라는 게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융자를 안고 들어가면 이게 발생해요. 금융 위험이. 일단 돈을 빌리면 뭐를 해야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나오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는 돈을 차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자가 이 금융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하면 융자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23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2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는 금융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차입을 하면 무슨 위험은 발생해요. 상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입하지 않으면 금융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앞에 주로 돌아오시면 거기 223페이지에 지렛대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것은 일단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렇게 조달했을 때 이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거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렛대 효과는 얘가 해주는 거예요. 타인 자본이 무슨 역할? 지렛대 효과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융자를 안 받으면 금융 위험도 존재하지 않고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차입을 하면 금융 위험의 부담도 있지만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것도 역시 같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종류를 이렇게 나누면요.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도 있고요.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 왜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게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2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어요. 그때 얘가 만약에 2억 5천으로 상승하면 나는 2억을 투자해서 5천의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면 한 25%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 만약에 1억의 전세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얼마만 투자하면 돼요. 1억.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억 5천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러면 1억 투자해서 5천 번 거잖아요. 그렇죠? 차입에 대한 이자의 부담은 없고 주변에 보면 전세 안고 주택 이렇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표현대로 이게 지렛대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그냥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종합수익률하고요. 이거는 저당수익률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니까 좀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요. 종합수익률하고 저당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게 정의 레버레인지인지 부의 레버레인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있잖아요. 223페이지. 지렛대 효과가 있고 양가로 1번이 의이고 양가로 2번이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 사용에 따른 이자율의 크기와 차입금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이자율보다 총자본수익률이 높을 때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쓰면 잘 안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합수익률이 이 저당수익률보다 크면요. 이 지분수익률이 얘보다 커져서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종합수익률보다 저당수익률이 이렇게 크죠? 그러면 지분수익률보다도 종합수익률이 커져서 이거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종합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의 크기가 같으면 얘네도 크기가 같아져요. 이게 그래서 중립적 레버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것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개 크기만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면 가령 여드로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총자본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종합자본 환원율을 나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이건 말 그대로 종합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토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이라는 얘기는 이게 총이잖아요. 여기 투자 들어간 돈이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빌린 돈도 같이 들어갔던 가정이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분투자액에 대한 지분수익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분수익이라는 것은요. 저기에서 발생하는 이 순영업소득에서 이 부채서비스에게라는 걸 빼서 구하는 게 지분수익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죠. 이거 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남는 게 내 지분에 대한 대가야.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돌다 보면 이걸 아는데 이식도 큰 의문은 없어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순서대로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10억짜리. 그런데 이걸 투자하면 순영업소득이 임대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억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다 내 돈으로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수익률이 얼마 나오겠어요? 투자하기 10억이잖아요. 이게 1억이잖아요. 10분의니까 0.1이잖아요. 이게 100분율이니까 뒤에 곱하기 1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 나오겠어요? 10% 그렇죠? 그러면 지분수익률도 몇 프로겠어요? 10%죠. 10% 차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입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투자하든 내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나에게 유리한 효과를 줄지 불리한 효과를 줄지는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 9억 원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1억만 지분을 넣는다 가정하죠. 그래놓고 융자를 받은 조건의 크기를 달리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렸을 때 이자율을 9%로 빌렸을 때와 10%로 빌렸을 때와 11%로 조달했을 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지금 한 거예요? 10%를 가정했을 때 얘는 9%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잖아요. 얘가 크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나마나 얘가 얘보다 커져요. 그런데 만약에 10%로 빌리면 얘도 10%고 얘도 10%잖아요. 그러면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10%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얘를 몇 프로로 조달하면 11%로 얘가 10%일 때 얘가 11%로 조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분수익률은 얘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9%의 조건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대입한다고 그러면 지분투자액이 지금 1억이잖아요. 10억 중에서 9억은 빌렸고 1억이 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분수익을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에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줘야 되잖아요. 9억을 빌렸는데 이자율 몇 프로를 빌렸어요? 9%로. 9억에 9%면 8,100이잖아요. 그럼 1억에서 8,100배만 남는 게 얼마야? 1,900이잖아요. 그럼 1억에 1,900이면 몇 프로? 19% 그러면 얘가 얘보다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10%라는 가정이면 1억일 때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 9억을 빌렸는데 이자율 10%로 빌렸어요. 그럼 9억에 10%면 얼마야? 9,000이잖아요. 그럼 1억에서 9,000배면 남는 게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분수익이라고요. 이게 전체 수익에서 뭐 빼줘야 돼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남는 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1억에 1,000이니까 얘는 몇 프로? 10% 그렇죠? 그럼 얘도 10%죠. 이 10% 똑같잖아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오겠어요? 중립적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인데 9억을 11%로 빌렸어요. 그럼 9억에 11%면 얘가 9,900이잖아요. 1억에서 9,900 빼면 남는 게 얼마야? 100만 원. 1억에 100만 원이면 몇 프로? 1% 그러면 얘가 1%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 빌리는 게 낫잖아요. 안 빌리고 내 돈만 갖고 투자하면 10% 벌 수 있는데 차입을 했더니 결국은 내 수익률이 1%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오면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써서 여기를 순영업소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빌린 거 여기는 내 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1억이에요. 그런데 빌린 게 9억을 빌린 거죠. 그럼 내 거 들어간 돈은 얼마? 1억. 그런데 이자율을 몇 프로를 빌린 거야? 9% 그럼 9억에 9%면 얼마야? 8,100이잖아요. 그럼 1억에서 8,100 빼면 얼마야? 그럼 1,9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에 1,900이면 몇 프로? 19% 배정을 해도 돼요. 해가지고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거를 주면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줘요? 안 줘요? 이렇게 줘요. 총 투자액이 3억이고요. 차입을 2억을 해요. 2억을 하고 이자율은 6% 조건으로 줘요. 그리고 만기상환 조건으로 줘요. 그리고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지분이. 이 상태에서 1년간 자기자본 숙료를 구하라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식을 세우거나 하기가 힘들면 계정을 하나 써서 여기는 순영업소득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순영업소득이 얼마 좋냐면 2천 줬어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야? 2천. 여기는 빌린 쪽으로 놓고 여기는 내 지분을 놓는 거죠. 그러면 지분은 1억이고 빌린 돈은 얼마야? 2억. 이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렸는데 이자율 몇 프로를 빌렸어요? 6%로. 그럼 2억에 6%면 얼마야? 이거 지금 식을 하기 위해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암산으로 돼요. 2억에 6% 배로는 1,200이잖아요. 그러면 2천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얼마? 1억에 8백이면 4%예요. 8% 8% 8% 8%가 답이라고요. 이 문제.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 그러니까 저기 있는 식을 세워가지고 분모에 뭘 할 필요 없이 그려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출제자들이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배열을 맞춰준다고요. 요령을 알면. 그럼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배열을 다 맞춰서 줘요. 맞춰서.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는 거는 1분 안에 값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을 하는데 2분, 3분 걸리면 그럼 버려야 돼요. 걔를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싸움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226페이지 가보세요. 226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에 2번 있죠.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죠. 거기 조건을 보면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잖아요. 대출이 2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1억 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1년간 순영업소득은 2천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빌린 돈이 2억 원인데 6%를 빌렸잖아요. 그럼 2억 원의 6%면 1,200이잖아요. 그럼 2천에서 1,200배면 남는 게 800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잖아요. 지금 저거 하는 거예요. 저거. 칠판에 있는 거. 그럼 1억이 800이니까 8%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암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쭉 해서 뭐 식을 세우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나마 이쪽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간결하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근래는 여기까지도 써요. 뭐를 구할 때 지분수익률을 구할 때 이 식을 대입해서도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가 전항정답 처리됐었어요. 재작년 문제가. 그래서 그때까지가 나온 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거를 주냐면 기존의 배율로 주면 암산 수준으로 거의 빨리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형식을 조금 바꿔준 거예요. 형식을. 이렇게 해도 식이 있어요. 자기자본수익률을 구할 때 이걸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거 대입해서 풀도록 한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지금 신경 크게 안 써도 되고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하시면 돼요. 이거 하면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금융위험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정리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가면 법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그것도 요즘 시험상에서 한 두 번 인용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이 약하신 분들은요. 계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령이 붙어가지고 1분 안에 이건 나오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1분 안에 100% 그런 애들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정이 안 되면 버려도 돼요. 계산 문제를 다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육시점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계산 문제 같은 문 맞추면 육시점이 안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고요. 이게 출제자들이 계산 문제를 활용하는 건 왜 그러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게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난이도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논리를 활용으로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 난이도가 쉽고 어렵든 간에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 체감 난이도를 높게 봐요. 어렵다. 이렇게. 그런데 실상 그 계산 문제의 절반 정도는 1분 안에 간단하게 풀 수 있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두세 개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들어오니까 그건 그냥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요. 이론이 쉬워요. 이론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계산 문제에 휘말리다 보니까 당황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올해 시험은 틀렸나 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비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인플레 위험이 있을 때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려 쓴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불리해요. 빌려준 사람이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출자들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출자는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대출자는 금융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한문을 쓰며 따라서 대출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되고 빌려 쓴 사람들도 될 수 있는데 부동산에게서는 한문 써가지고 구별하진 않아요. 여기서의 대출자는 은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고정이자일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변동이자일로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뭐를 선호하겠어요. 이걸로 무슨 이자일로 변동이자일로 그래서 인플레 등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화폐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차입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출자 빌려 쓴 사람을 차입자라고 명시를 해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어요. 이 투자자는요. 인플레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냐면 이거를 높여서 대처해요. 뭐를 이거 숙이로 이건 좀 이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사요. 이건 그렇게만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있는 유동성 위험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왜 낮은 황금성 이렇게 해서 했었죠. 자 부동산은 이 유동성이라는 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2월 15일까지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게 만약에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8억짜리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처분하면 5억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불과 열흘 사이에 이걸 처분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현금화해야 될 텐데 얘를 한 2천만 원 싸게 내놨다.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렇죠 8억짜리인데 500만 원에 내놨어요. 그러면 바로 팔리겠죠. 대신에 전화는 빗발치면서 첫 마디가 꼭 물어보겠죠.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을 하려고 하면 자산가치의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때 진짜 급하다 그러면 8억짜리인데 5억에 던져야 돼요. 그러면 팔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참 순서가 애매하게 해놨군요. 뒤에 가면 일단 수익률이 있어요. 그 밑에 가면 일단 수익률까지 하고요. 앞에 것도 처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1페이지 하단에 가면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아까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수익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분의 투자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게 바로 뭐다. 그게 수익률이죠. 그렇죠. 이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쓰는 게 이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률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애가 있고요. 요거 수익률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여기는 얘네 둘이 이게 사전적 개념이고요. 여기는 실현 수익률이 있죠. 얘가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적 수익률이고 이건 투자의 결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구별을 하냐면요. 이런 거죠. 만약에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요거 수익률과 여기 실현 수익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1번하고 뭐가 있을 때 2번이 있을 때 어떨 때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죠. 1번은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2번은 요거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자는 어떨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1번하고 2번 중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요거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애는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 수익률을 구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죠. 거기 232페이지 가면 상단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한 거죠. 1억을 투자해서 경비 제하고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20%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배우면 이게 서로 같다고 하다가 대학원 정도 가면 틀리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재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것을 여기 안에다가 표현해 놨는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줘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요.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결국은 뭐에다가 뭐 곱하라는 거예요. 확률에다가 수익률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은 다 준다 안 준다.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그 기출이죠. 거기에 보시면 맨 왼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 환경 변수라고 돼 있죠. 자 투자자는 이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미래 상황은 우리가 100%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일 때 이거를 세 가지로 줄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불황하고 뭐로도 줄 수 있어요. 허황 얘는 그냥 정상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주든가 이렇게 조건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이렇게 출제하는 출제자가 있고 이렇게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경제 환경에 따른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가 있다? 수익률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조건을 기준했을 때는 전체적인 확률은 몇 프로냐 하면 100%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한테 얼마를 주고 20 60 20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수익률이 몇 프로 13 이렇게 줬을 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얘도 100분율이고 얘도 100분율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상의 편의를 할 때는 한쪽을 소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0.1라는 것은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분의 20이라는 얘기잖아요. 100분의 20이니까 소수로 바꿔주면 0.2가 나오겠죠. 그러면 4 곱하기 0.2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8%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에 달 8 곱하기 0.6 하면 얼마? 4.8% 나오고요. 13 곱하기 0.2 하면 2.6% 나와요. 이거를 그러면 얘네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8.2% 나와요. 그 문제의 답이 8.2%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계산이 싫으신 분들은요. 이거 소수로 바꾸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냥 그럴 때는 여기 주어지면 그냥 곱하는 거예요.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고요. 8에다가 60 곱하면 480 나와요. 13에다가 20 곱하면 260 나와요. 그럼 얘 다 더하면 820 나와요. 같은 숫지를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걔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바꾸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면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대수익률은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근래 잘 등장 안 해요. 등장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갖다가 꾸준히 물어봤다가 근래 한 2, 3년 쉬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나올 때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 교재 있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이 있어요. 요구수익률은 다른 말로 외부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투자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요구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요구수익률. 자, 그럴 때 심지어 근래는 하도 많이 이쪽에서 문제 내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이걸 최대한의 수익률을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최대한의 수익률 그러면 틀려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시해야 되는 거는요. 그 밑에 중간에 가면 양가로 3번에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라고 돼 있죠. 거기 찾으셨나요? 네. 거기를 별표해야 돼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관계를 보면요. 기대수익률이 얘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을 하고요. 얘보다 작으면 투자를 뭐를 해요. 귀가 둘이 같으면 무슨 상태다?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입문할 때 한번 이렇게 해드린 거 입문할 때 했나요? 여기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경비제하고 한 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몇 프로다? 10% 나올 거 아니에요. 10억에 대한 1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 프로?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5억이 있는데 이 중에 3억은 다른 곳에 투자해가지고요. 한 5%에 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2억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해서 역시 5%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3억에 대한 5%면 이게 15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올 거고 2억에 5%면 역시 한 천만 원에 대한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현재 5억이라는 자산을 운영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있냐면 2500만 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 치면 한 5%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 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기가 얻고 있는 이 수익이 있죠. 이걸 포기해야겠죠. 다 접어야 될 테니까. 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니까 얘가 포기에 대한 기회병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투자할 때는 10억이 필요한데 현재 자기는 5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돈은 뭐를 해야 돼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억이라는 돈을 뭐를 받으면 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이 8%예요. 그러면 5억에 8%면 이자만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지 않으면 굳이 이걸 내가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최소한 얼마의 수익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4천하고 2천5백까지 합하게 되면 최소한 6천5백의 수익은 나와야겠죠. 그럼 10억에 대한 6천5백이면 몇 프로? 6.5%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나와야지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럼 내가 감수하는 위험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구하는 수익이 2억 6천5백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16.5%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0%밖에 기대할 수 없으면 나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요거를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걸 가지고 인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납득을 시키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순서가 이렇게 항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얘가 앞으로 나와요. 요구 승률이 기대승률보다 작을 때 있죠. 투자해야 안 해요. 요구 승률이 기대승률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이게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으로 할 때 이렇게 배웠으면 항상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표현이 익숙한 거예요. 얘가 앞으로 나오면 갑자기 애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면 안 틀려요. 그런데 시간의 압박을 받을 땐 틀려요. 시험장이 들어가서 약간 긴장도 돼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나오면 순간적인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유인 지문을 1번에다 줘요. 1번에다가. 그래갖고 틀린 거 고려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 투자한다. 그러면 이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틀리다가 보고 여기다 체킹하는 거예요. 밑에는 안 보고. 밑에 답이 4번에 있을 때 얘가 얼마나 대가 부르겠어요. 여기라고. 그런데 거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그걸 못 잡아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가 뭐가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죠? 요거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게 또 돼야 그 다음에 구성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얘가 채택이 되면요. 부동산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해요. 증가하면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요.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요. 균형으로. 그런데 얘가 기각이 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하락해요. 기대 수익률이 상승해요.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가요. 이거는 요령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일단 얘보다 크니까 투자했죠.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작아지면 돼요. 나중에 과정을 설명을 해요. 과정을. 반대로 얘가 지금 작잖아요. 작아서 기각했잖아요.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정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34페이지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겠죠. 이거 하고 앞에 가서 위험의 측정 이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